Q. X5 502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 안녕하십니까? 차파수의 홍영씨입니다.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댓글에 알고리즘 떠서 봤는데 나름 매력 있다. 크... 유튜브 시작한 지 한 4년째인데? 이제야 알고리즘이 뜨셨네요. 자, 오늘 제가 판매한 시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쳤어. 30대 한정판! 오우. 바로 X5 502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와! 경시가 하나는 BMW 아닌 줄 알았잖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드라이빗 그레이라는 색상입니다 그레이 색상인데 약간 조금 더 어두운 색감인데 멋있잖아 30대 한정판 포수가 납니다 차량가가 1억 4,140만원이에요 할인이 얼마큼 될까? 지금 502 할인 거의 없잖아 차도 없어요 진짜로 차도 없는데 심지어 온라인 에디션 30대 한정판입니다 할인 얼마일까? 600만원? 450만원입니다 저도 좀 그래요 저도 고객님께 좀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30대 한정판을 우리 고객님에게 선사했잖아 어떤 점이 조금 다른지 일반 모델과 왜 더 비싼 점 살펴볼게요 근데 색감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외장 컬러 비용 받아도 되겠네 외장 컬러 비용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포르쉐였다 한 680만원은 오버고 저거는 한 180만원 정도 받았지 않다 싶습니다 502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BMW 마크를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이건 하이브리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 이게 미쳤습니다 그릴이? 그릴이 이게 블랙 그릴이거든요 근데 드라이빗 그레이보다 살짝 어두운 블랙 그릴입니다 와 무광 블랙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느낌도 좋다 역시 랩핑이랑은 좀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레이저 라이트 많이 빠졌잖아 근데 좀 심심할 법도 한데 이게 그 스모크 PPF가 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 상태인데도 어둡잖아 포스가 진짜 죽입니다 아래쪽도 블랙 하이구를 썼고 드라이빗 그레이드와 블랙의 조화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언뜻 보면 좀 BMW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모크 PPF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말이 많아요 근데 원하시면 스모크 아니더라도 그 조차도 불법입니다 다만 색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소스를 안 잡는 거예요 검사할 때 근데 저런 스모크 PPF는 무조건 걸려요 저거 불법이 맞습니다 이거는 한 거 아니고 기온으로 좀 어둡게 나왔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측면 보시게 되면 블랙 하이구르 씨를 엄청나게 썼다는 게 오피도 느껴지잖아요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루프렉부터 윈도우 몰딩까지 완전 싹 그냥 블랙 하이구르 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촥촥촥 하시게 되면 컨티넬 타이어가 컨티넬 타이어가 지금 우와 할 게 아니라 미쳤잖아 너무 예쁘다 진짜 이 블랙 휠이 진짜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통 M 스포츠 가시게 되면 푸른색 캘리퍼잖아요 레드 캘리퍼와 진짜 조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 한 22인치 되는 것 같은데 22인치 휠 타이어죠 멋있습니다 여기는 뭘까? 전기 충전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는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완충하면 얼마 간다? 77km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출퇴근 거리가 하루에 나 한 10km 안되지 한 5km 정도 될 거예요 5km 정도 한 10km 정도 되시는 분들도 일주일쯤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와 미쳤죠 진짜 자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아마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최대 옵션 후른조형 후른조형이 된다? 리오 엑스리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 에디션 모델에는 후른조형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차량이 좀 올라와도 괜찮잖아 후면부도 보시게 되면 사실 후면부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색감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 부분이 달라요 배기가 우리 아까 전면에 봤잖아 그릴 무광 블랙 하이그릇을 썼습니다 와 이것도 상당히 멋있어요 하이브리드라서 배기 소리가 안 날 것 같잖아 안 나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전기모터 포함해서 마력수가 총 313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막힘없이 달릴 수 있죠 패밀리카 이 정도면 괜찮잖아 실내 보이시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보리 시트 이 30대 함정판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딱 이 색깔로 드라이브 그레이 아이보리 시트 여기 앉으면 300kg까지 버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시험을 해보기에는 제 차량이 아닙니다 우리 공객님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트렁크 가득 넣어들었잖아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이 2열의 폴딩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더 넓어집니다 진짜 광활해져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이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후른 조향에다가 이런 디자인 그리고 휠도 원래 타이어도 21인치인데 22인치잖아 너무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야 베이지 시트 제가 한동안 제가 차를 사면 무조건 베이지 시트였어요 그렇지 근데 관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그냥 가죽 코팅 한번 해주시면 한 1년 2년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청바지 자주 입고 뭐 정량도 많이 입고 하는데도 그렇게 덜어지지 않습니다 단 덜어질 때 바로 바로 닦아줘야 돼요 네 전동 시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뭐 메모리 시트 다 아시잖아 근데 이게 또 뭐가 다르냐면 스피커 봐봐 하만컨도 아니잖아 바우어엘 윙키스 아 이게 또 들어 갑니다 시동 한번 켜볼게요 여기 불빛 나오거든 엠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거든 와 이게 문이 열려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보시면 불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밝아서 지금 엠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와 이쁘지 않아? 너무 이쁘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시동이 그냥 꺼지네 자 이 스피커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고 조금 엠비언트 라이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긴 합니다 예 자 스티어링 휠이 이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베이지 시트잖아 베이지로 가야 됩니다 이거 벤츠는 하는데 왜 BMW를 안 해요 BMW하고 지금 판매량이 더 높잖아 그렇죠 진짜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BMW 판매량이 3위 안에 들 겁니다 벤츠는 거의 아시아에서 1위야 중국 빼고 2위 자 안쪽 보시게 되면 냉온 코폴로 다 들어가 있죠 블랙 하이그루시 마감이라서 진짜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어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편해지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남자분들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패들 시프트가 있더라도 왕 수동처럼 이런 기아 놓고 수동 모드로 하고 싶은데 좀 이 패들 시프트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천장은 패브릭 재질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X5 앰비언트 라이트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열 어땠어 피디 어 저기 잠깐 저기 보여요? 여기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는 거 나오는 거? 어 잘 안 보여요 약하기는 합니다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요 위쪽에도 나옵니다 이게 전동 트위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상당히 괜찮네요 아 근데 이게 실내를 더 보여드릴 게 없는 게 뭐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 기능은 그냥 이 시트 색상 바울 위퀴스 들어갔다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에도 바울 위퀴스 들어갔잖아 아 이거 진짜 이 스피커가 엄청 비싼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패밀리카니까 이거 있어야겠죠 선블라인드 이야 2월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충련 단자가 있잖아 오피디 이게 모니터 달 수 있게 공간을 배치를 해준 겁니다 이럴 거면 그냥 모니터 달아주지 근데 또 그렇게 X7에도 모니터는 이제 빠져서 나오니까요 X5 들어가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M 스포츠니까 M 마크 보이시죠 벨트에도 음 이야 좋다 사실 제가 X5는 X6보다 디자인도 좀 별로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에디션 모델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2월이 공간감도 좋고요 광활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야 이거 여기도 스피커가 있는데 저기 위에도 스피커가 더 많이 들어갔나 보네 와 좋네요 그래서 바울 위퀴스 서라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도 있어서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서 명칭이 그런 것 같네요 와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이 차량은 아마 한정판이기 때문에 지금 중고로 502 M 스포츠 프로 조차도 엄청나게 비싼데 이 차량 에디션이잖아 제가 봤을 때는 차량 강가 방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X5 차량들이 RGO PD 수출로 다 빠지잖아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량이 바로 이 X5입니다 자 X5 502 프로는 끝났어 아니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30대 온라인 에디션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프로 있잖아 어 프로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원하시는 분들 홍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 뭐만 하자지? 리스렌트만 하지 리스랑 렌트만 합니다 리스렌트로 X5 502 원하시는 분들 문의 주세요 어디로? 차 파는 사람들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차량은 뭐 할 거야 이제? 카인 쿠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카인 쿠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오쇼 오쇼 토마토